궁금하면 모르세요? 구독자 Q&A. 오늘 문제는 짤, 페이지, 상어만, 찡장, 찡다오, 점어더, 화에서 이 짤을 생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이거요. 점어더, 화 이 부분 틀렸어요. 점어더는 쓸 수 없어요. 뒤에 덜어 가질 때는요. 쩌양도가 맞아요. 그래서 비행기 속에서 우리는 늘상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해서 쩌양도하라고 고쳐지 돼요. 자, 이 네 짜에는 생략 가능하느냐 안 가능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 말씀드릴게요. 앞뒤의 문맥에 따라, 즉 뜻에 따라서 강조하는 부분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짜에는 언제나 생략이 가능할까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짜이 플러스 차수사가 주어 앞에서 부서로 쓰이는 경우. 여기서 차수사라는 거는요. 보통 일방명사 플러스 방위사 혹은 장소명사를 차수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짜이 플러스 차수사가 주어나 관용으로 쓰이는 경우. 그 다음에 기타 상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봅시다. 주어 앞에서 부서로 쓰이는 경우죠. 짜이 플러스 차수사가 즉 짜이로 이루어진 접목사조가 부서 앞에서 부서로 쓰이는 경우. 이때는요. 여러분들이 신경 써요. 이렇게 강조하느냐 안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동작이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났음을 강조할 때는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났고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했다는 말을 강조할 때는 짜이를 생략할 수가 없어요. 짜이 플러스 차수사 탁자 위에다 특정한 장소죠. 나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짜이 장상 벽에다 타활라 이후 헌따드 만화 매우 큰 만화를 그렸습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했거나 특정한 장소에서만 완성되었을 경우에는 짜이를 생략할 수 없다. 즉 짜이가 붙은 이유는 강조해 주기 위해서 붙었다. 어떨 때 짜이 플러스 차수사가 주압해서 쓰였을 때 그럼 특정한 장소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짜이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교실에서 친구들은 이 문제를 토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자에는 진행되죠. 법정에서 나는 틀림없이 워이딩 후잉 이길 겁니다. 특정 장소를 강조하지 않을 때는 짜이를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시간사가 문장 중에서 부사어로 쓰인 경우에는 전체 다 짜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문장 앞에서 부사어를 쓰였을 때는 짜이를 쓰지 않아요. 샤오스 뎐 워카스 또 아니면 센티 만약 얘가 1위로 들어갈 때는 워차이 샤오스 뎐 짜이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시간사죠. 문장 앞에서 쓰였을 때는 짜이를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써도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안 쓴다. 다음에요. 짜이 플러스 차수사가 주어나 관용으로 쓰인 경우죠. 장소를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주어로 쓰일 경우에는 짜이를 쓰지 않는다. 베이징이요. 주어로 쓰였죠. 장소를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이어 유엔 하여 종상궁 유엔 북경에는 짜이 베이징이요.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 왜? 장소를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주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장소를 나타내는 낱말이나 고유명사가 관용으로 쓰였을 때도 자 관용으로 쓰였다는 건 뭐예요? 더가 붙었다는 거죠. 더가 붙었을 때는 전치사 짜이를 쓰지 않습니다. 차오장상더 렌, 헌또 렌을 수식해 주죠. 운동장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은 운동장의 사람은 많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운동장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죠. 베이징, 더, 라우렌, 더, 다, 타이지, 최, 북경의 많은 노인들은 모두 태극권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더가 붙었을 때는 짜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짜이가 생략 가능한 기타 상황을 봅시다. 존연문, 존재 출현 소식을 나타낼 때는 일반적으로 짜이를 쓰지 않죠. 자, 출현을 나타내죠. 얘는 존재를 나타내고요. 과죠. 존재를 나타내고 얘는 출현을 나타내고 이럴 때 존연문에는 안 쓴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장소나 위치의 변동을 건의할 때는 생략이 가능해요. 이건 동사가 단, 랏, 수호, 쪼, 시우시 등의 동사와 잘 어울리죠. 위치를 이동시키자. 리면 쑤. 반이 좁으니까 오먼 먼 거울 랏어 봐. 우리 입구에서 이야기합시다. 저기 부변 수호화. 여기 얘기하기가 불편하니까요. 방공슬리 수호바. 우리 사무실에서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랴오나 수호 등과 어울렸을 때 위치의 변동을 얘기할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사 지인이 쓰여서 만남의 장소를 결정하는 경우죠. 밍템 3번은 페이지 장지엔. 장소죠. 만나다 지엔이라는 동사 쓰였어요. 우리 얼링얼파니엔 베이징 지엔 우리 북경에서 봅시다. 오먼 파팅 지엔 우리 법정에서 봅시다. 이런 식으로 지엔 앞에 쓰였을 때는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띠알리 왕상처럼 통신 방식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차수사는요. 짜이 뒤에 동사가 통신 방식을 통해 실현되는 동작이라면 짜이를 생략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전화에서 통제하였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통제한 거죠. 전화를 통해서 알려줬습니다. 즉, 방법이라면 이 짜이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왓자이 띠알리 통제들러 다 그에게 통제했습니다. 자, 그 시하우시에 다 짜이 띠알리 까우스워라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 예물을 볼까요? 시왕진장 짜여 왕상 짜오리오.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징장 왕상 짜오리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왕상 짜오 담바 안 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래는 짜이가 들어가야 했는데 왜 안 들어갔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나한테 이메일 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통해서라는 뜻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자원단화나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짜이를 안 써도 된다. 어떨 때 통할 때. 그런데 조심해야겠죠. 통신 방식을 통해서 실현되는 동작이 아니라면 자, 전화를 통해서 울었어요? 아니죠. 전화 속에서 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때는 짜이를 생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워팅지 않다. 짜이 띵알리코 전화 속에서 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운 게 아니죠. 그렇죠? 이럴 때는 짜이를 생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그럼 마무리하죠. 질문은 짜의 페이지 상어먼 찐장 틴다오 점어 더하. 이거 쩌양이라고 고치라고 그랬죠. 쩌양 더하라고 고쳐야지 돼요. 여기서 짜이가 생략이 가능하느냐 안 가능하느냐. 자, 비행기 속에서만 듣는 말이라고 한다면 짜이가 반드시 들어가져 있대요. 그런데 아무데서나 들을 수 있다. 그런다면 짜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문명에 따라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비행기의 특정 장소를 강조한다 그러면 여기다 쉼표를 쳐주는 게 짜의 페이지 상어먼 찐장 틴다오 쩌양 더하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은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앞뒤 문명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정 장소에서 어떤 농장에 발생했거나 완성되었을 때를 강조할 때는 반드시 짜이가 있어줘야 한다. 그것이 아닐 때는 짜이가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수고들 하셨어요. 좋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